감사합니다.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영진전문대학교 맞은편 방향에 완전 최신축, 지금보다 더 좋은 깨끗한 신축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사모님의 양인을 얻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벽끼리 TV가 있고 모든 가구라든가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가 새로운 냄새까지 날 정도로 좋은 원룸입니다. 그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신축으로 찾는 분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원룸입니다. 이름은 띠아모. 띠아모가 사문화어로 사랑한다? 맞는가 모르겠네요. 그 이름도 재밌고 또 건물도 좋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적당한 원룸입니다. 캠퍼스 부동산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감사합니다.